2.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안녕? 나 너 여자친구야. 보고 있니? 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해. 넌 지금 어디 있니? 우리 한 10년 후에 만날까? 지금은 내가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어. 이해해주렴. 우리 데이트할 때, 만날 때 이런 좋은 곳에서 데이트하자. 그리고 서프라이즈 이벤트 이런 것도 해주면 정말 나는 감동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안 해줘도 괜찮아. 근데 나는 그런 거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안 해줘도 괜찮은데 해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그래. 그러면 항상 건강하고 몸 챙기고. 우리 피디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지 큰 차도 건강하대. 그러니까 꼭 유기농 음식 먹고요. 내가 겁이 많아.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해서 보호해줘. 항상 몸 건강 챙기고. 나중에 보자. 사랑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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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